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 불교대학이 3교2개옥의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명불원 불교대학은 지난 10일 경례대웅전에서 통도사 유론장 덕문스님을 전개사로 갈마아사리 통도사강주인혜스님, 교수아사리 통도사연불원장 영산스님 증명하래 입학식과 3교2개옥의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개를 받은 70여 명의 불교대학 입학생들은 참회와 관정의식을 통해 지난 삶을 참회하고 불교대학 수업과 수행정진으로 참된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입학식과 수계법회로 시작한 동명불원불교대학은 주야간반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사찰 예절과 불교교리, 수행 실참 등으로 5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